제가 요즘에 복이 터졌네요 아이고 지금 주신 것도 잘 먹고 있는데 또 나물을 보내주셨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챙겨서 먹겠습니다 자 두룩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는데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한 달 내 두룩만 먹어요 아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이제 두룩으로 비빔밥 해먹었더니 영상 찍었으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아 진짜 황송하네 장영규님 또 잘 챙겨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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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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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